무아란 무엇인가? 다섯 명의 제자들이 연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안이 열렸다고는 해도 아직 궁극의 경지인 완전한 해탈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마음속에 찌들어 깊숙이 배어있는 영원한 자아, 아트만에 대한 믿음까지 쉽게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영혼에 관한 믿음은 이미 지난 수세기 동안 잠부디빠의 종교와 철학, 전통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지켜져 왔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설법에 이어 붙다는 자아의 비실체성, 즉 무아에 대한 설법을 시작했다. 나의 제자들이여, 이 육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자아라면 병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이렇게 되라. 혹은 그렇게 되지 말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육체는 조건의 의지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므로 늙고 병들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라. 또는 그렇게 되지 말라. 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 없이 스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자율성이 없는 이 육체는 자아가 아니다. 우리들의 감각, 인식, 성향, 그리고 의식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어떤가? 비구들이여. 이 육체는 유한한가? 혹은 무한한가? 일시적인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고행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 무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사람이 한동안 자신들과 함께 고행했던 과거의 수행, 동료 시따르타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시따르타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안을 수 없었다. 부타도 제자들의 달라진 어투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굳게 딸이 틀고 있던 아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승과 제자의 문답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무상한 육체는 괴로움, 두카의 근원인가? 아니면 행복, 숙하의 근원인가? 육체는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괴로움의 원천인 것을 내 것이라거나 나의 영원한 자, 나의 영혼이라고 여기는 것이 온당한가?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제자들이여, 느낌, 지각, 성향, 의식은 무상한가? 그렇습니다. 무상이라면 그것은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면 이를 나, 내 것, 자아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 제자들이여, 그러므로 육체는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르게 통찰해야 한다. 다시 묻겠다. 육체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한 육체는 괴로움의 근원인가? 행복의 근원인가?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수시로 변하고 괴로움의 근원인 것을 내 것이라거나 영원한 자아,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제자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참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면 육체와 감각과 인식과 성향과 의식의 다섯 무더기를 내 자아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영원불멸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은 상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착각이며, 번개뿌리며, 꿈이며, 마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에게 반한 바람둥이와 같은 것이다. 부타의 설법을 듣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일체의 집착이 사라졌다. 부타의 충격적인 가르침에 의해 비로소 무기력한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날마다 밤마다 부타는 자신이 성취하고 정리한 체계를 거듭하여 강론하였다. 두 명의 비구에게 설명할 때는 다른 셋이 탁발해온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고, 또 세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의 비구가 탁발해온 음식으로 여섯 명이 허기를 채웠다. 삼보가 출연하다. 다섯 수행자들은 부타의 설명을 되뇌어 새기며 열성을 다해 정진했다. 이들의 가슴은 차츰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꼰단야에게 티끌없는 담마진리의 통찰력이 생겼다. 그는 무엇이든 생긴 것은 소멸한다는 진리를 깊이 이해했다. 꼰단야는 자신이 이해한 부타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위대한 범미, 진리의 묘미가 있는 이 가르침을 듣고, 나는 더욱더 부타의 가르침에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되었다. 완전하게 집착 없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참 가르침으로써 교시된 것이다. 이 땅의 원륜 위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탐욕을 수반하고 청정한 사유를 교란시킨다. 바람 불어 날아오른 티끌이 구름에 의해서 지멸되듯이,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그때 사유가 지멸한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는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이것이 청정한 길이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괴롭다. 라는 지혜로 본다면 그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일체의 사실은 실체가 없다. 라는 지혜로서 볼 때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나의 출리는 예리하였으니, 깨달은 분을조차 깨달은 장로. 나는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청정한 삶의 완성자가 되었다. 거센 흐름과 올가미가 있고, 부수기 어려운 바위산과 같은 완고한 황무지가 있다.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부수기 어려운 바위산과 황무지를 부수고 꼰단냐. 나는 그것들을 건너 피 안에 도달하여, 마침내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우쭈라고 동요하기 쉽고, 악한 벗을 가까이 하는 수행승은, 파도에 휩쓸려 거센 흐름에 가라앉는다. 우쭈라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감관을 수호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슬기로운 님이,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자다. 사진은 깔라나무의 결절과 같고, 수척하여 혈관이 보이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불량을 아는 님은 비천하지 않은 정신을 갖고 있다. 한적한 숲, 울창한 총림 속에서 등에나 모기의 괴롭힘을 당해도, 전장의 전열에 선 코끼리처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견뎌내리라.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삶을 환희하지도 않는다. 일꾼이 급여를 기다리듯,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 올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단지 나는 때를 기다린다. 위대한 스승을 섬기어서, 나에게 깨달은 님의 교법이 실현되었으니,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고, 존재의 통로는 제거되었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의취, 가르침을 설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취를 아는 성취했으니, 숲속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음이랴. 이 순간, 부타의 표정이 한없이 밝아졌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배운 제자가, 자신이 이뤄낸 경지에 도달한 순간이었으니, 그 환희로움과 벅참은 비교할 데가 없었다. 아, 꼰단냐는 참으로 알아들었다. 꼰단냐는 참으로 깨달았다. 부타는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다. 대각을 이룬 후, 설법을 할지 말지 망설였던 순간이 떠올랐다. 설법을 결심하고, 실제로 진리를 설한 후, 첫 아라한이 탄생하는 순간의 기쁨과 안도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꼰단냐는 깨달은, 꼰단냐라는 뜻으로, 안나, 꼰단냐로 불렸다. 안나, 꼰단냐의 뒤를 이어, 사흘 후, 와빠와 바띠아가, 티끌없는, 담마부타의 가르침의 통찰력을 얻었다. 부타가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나머지, 두 사람을 가르치는 동안, 담마를 이해한 세수행자가 마을로, 나아가 음식을 얻어와 함께 공양했다. 일주일이 지나, 마하나마와 아싸지에게도, 티끌없는 담마의 통찰력이 생겼다. 그들은 부타의 가르침에 큰 기쁨을 얻은 후, 예의를 갖추어 청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당신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부타가 말했다. 오라, 비구들이여. 가르침은 잘 설해졌다. 이곳에서 청정한 행을 닫고, 괴로움을 소멸하라. 이렇게 여섯 아라한이 생기면서, 삼보가 갖추어졌다. 부타가 불보가 되고, 이십받다나에서 선포한 가르침이 법보가 되고, 다섯 비구가 승보가 되었다. 부타가 와라나시에 온 지 7일째 되는 날이었다.